미션용 갈치 부위입니다. 찬스 쓸게요. 찬스? 나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드디어 찬스를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소형 유원과 갈치 포뜨기 대결이 지금 펼쳐질 예정입니다. 1분 동안 바른 다음에 10초 동안 뼈를 들고 있으면 승리.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60분에게 5분이 차감이 됩니다. 언니야, 나 기대한다. 언니야. 너무 큰데? 언니야, 나 기대한다. 저거 너무 큰데, 그런데? 아니, 저걸 1분 안에 바른다고요? 반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양쪽 1분. 언니, 하실 수 있어요? 언니, 하실 수 있어요? 언니, 하실 수 있어요? 언니, 하실 수 있어요? 해산물의 여연 아이가? 1분? 손 떨려. 할 수 있다, 언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분 안에 하면 돼요, 언니? 머리 긴장감 생긴다, 뽀떼기.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 갑자기 몸이 앞쪽으로 가는, 저런. 그러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시작. 눌렀어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잘한다, 잘한다. 어머, 어머. 칼이, 칼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언니,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언니. 시간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그냥 언니, 저 그냥 어디. 시크경 등광상 갔다 올 수 있어요, 지금. 다영이 말하는 게 너무 긴장해. 완전 더 긴장돼요. 언니,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계속. 시간 너무 많아요, 시간 너무 많아요. 반지 났어요. 죄송해요. 언니, 시간 너무 많아요. 언니, 남는 게 시간이에요. 지금 강산이 변해요. 지금 사계절이 바뀌었어요, 언니.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10초 남았어요, 언니. 10초? 우와, 우와.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7, 6, 5. 7, 6, 5. 7, 6, 5. 7, 6, 5. 4. 4. 풀어주면 안 돼. 4. 4. 아쉽게 미션 실패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엄청 깨끗하게 벌렸는데. 여기가 딱 끊기냐. 실패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떠나셨어. 언니, 이럴 때가 아니다, 언니. 빨리 이따가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잘하시네요. 1분 가능합니까? 1분? 팀장님만 하십시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내가 해 본 거고. 내가 해 봐서 미션을 드린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까?